네, 감사합니다. 귀에 많이 익숙한 클래식 곡들이었죠? 네, 저희가 저희 팀이 클래식 퓨전 트리오다 보니까 첫 번째 곡, 두 번째 곡, 세 번째 곡은 클래식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. 캐논과 헝가리 무궁, 어떻게 듣기 좋으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저희 음악이 그냥 기존 일반 클래식하고 틀리게 굉장히 들썩들썩 신이 나는 곡들이 많아요. 네, 이 다음에 또 하는 곡들은 또 귀에 더 많이 익숙한 가요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셔서 어깨도 들썩들썩 소리도 들으시고 박수도 치시고 춤도 추셔도 아주 좋습니다. 저희 F샵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요.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. 네, 마지막 곡 젊은 그대 들려드리고요. 인사드릴 건데요.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정없이 앵콜을 외쳐주셔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. 아주 많은 앵콜록들 있으니까요. 네, 그건 걱정 마시고요. 앵콜 많이 외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F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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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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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